충남도는 저개도 인공위성과 도심항공교통, UAM 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의 우주개발 흐름과 위성을 활용한 산업이 가져올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했고 충남도는 서산 태안 지역을 도심항공교통 분야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우주항공이 충남도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